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29일 수요일 밤에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 68회 방송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은 지난주에 이어서 멤버들의 행동과 습관을 예측해보는 뽕심동체 미래일기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방송도 나름은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미스터트롯의 탑6의 완전체의 방송이 이제 거기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국 시청률이 7.6% 그리고 분당 최고가 9% 시청률을 찍었는데요. 이 같은 시청률은 이렇습니다. 지난주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주에는 8.7%의 시청률을 보였는데 이렇게 7.6%로 1.1%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7%대의 시청률이 최근에 5주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7%대의 시청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뽕숭아학당의 68회 방송 중에서 가장 낮은 시청률이에요. 그동안에는 61회하고 62회가 7.6%의 시청률을 보여서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였었는데 어제 방송도 이제 탑6의 완전체의 녹화, 방송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까지 이 뽕심동체 미래일기 게임을 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녹화를 해서 2주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터 토르셋 탑6의 완전체의 녹화가 9월 두 번째 주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하고 이번주 방송까지 이걸 했다고 하면 다음주 방송에는 아마 이명우가 김희재가 빠진 상태에서 뽕숭아학당이 녹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TV조선이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다음주에 탑6가 나온다면 보통 2주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음주까지 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뽕숭아학당도 변화를 맞이하는 거예요. 탑6의 완전체의 녹화 방송에서 이제는 이명우가 김희재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녹화가 되고 뽕숭아학당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시청률을 유지할지 하는 부분은 여러 차례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마지막 미션으로 이명웅이 송편 마치기 미션을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명웅이 있고요. 정동원이 퇴근을 해서 붐 그리고 영탁 장민호 그리고 김희재가 만든 송편을 누가 만들었는지 맞추는 이명웅이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맞췄어요. 뽕숭아학당 이명웅 송편 마치기 미션 성공해서 퇴근 요정으로 등극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어제 이렇게 송편을 만든 걸 가지고 이명웅이 붐, 장민호, 영탁의 송편을 맞췄고요. 고난도인 김희재와 이찬원의 송편까지 맞춰서 모두 맞춘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재미있었고요. 어제 미션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장민호와 영탁이 5개의 미션 중에서 4개를 맞춰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명웅하고 김희재가 2개 그리고 이찬웅하고 정동원이 1개의 미션을 맞춰서 이렇게 장민호와 영탁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하는 모습으로 팬들 시청자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시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시청률이 이렇게 저조를 해서 7.6%의 시청률을 찍었는데 그렇지만은 수요일 예능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를 뺏기지는 않았다고 해요. 뽕숭아악당 그리고 이렇게 이런 순위로 수요일 예능의 시청률 순위가 나와 있는데 수요일 예능에서는 1위를 했지만 자체 뽕숭아악당 전체 시청률에서는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였다는 것이 어제 68회 방송이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